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한국예술원 웹툰과 교수님이시구요 지금 퓨즈웅2 연재를 하고 계시는 김성건 작가 교수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수 사실 데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판맛내를 하다가 출판맛나는 시간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되게 어려워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잘 안되면서 출판맛낸 시장도 되게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만화를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그냥 전 선배가 추천해 줬어요 야 웹툰이라는 게 생겼는데 10년 한 거 아까우니까 웹툰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한번 도전해 봐 정말 말 그대로 저도 도전했어요 힘들 때 그 거비를 넘기면 주별로 가질 거예요 정말 이 가티로 이겨내요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라 사회는 이겨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마무리를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블루 그릇이야 진짜? 어 그 사람이? 배워법이다 내가 이럴 때 보람을 넣게 되죠 우끌!